태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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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 되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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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진짜 귀엽다 이 와중에, 집에서 복유를 잘den 밑으로 벗 vagina 이끝도 띠 느끼고러니까 패드 구워줘 그의 귀 태극기 파란색은 음이고 빨간색은 양이야 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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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감 7 2 tri 인 3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 그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극기 한번 꾸며보자 이거 엄마가 지금 만든 거야? 어, 만들었잖아 엄마가 지금 만든 거야? 느낌이 어떠니? 아, 기분이 좋아? 나 안 먹자? 좋겠지, 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? 떨어져도 상관없어 잠깐 다시 연결할게요 잘하는구나 좋아요, 오늘은 3월 1일이야 3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? 왜 쉬는 날이야? 3월 1일이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날이야 이해가 가니? 모르겠어? 모르겠어? 3개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 4개는 리 불이야, 불 하늘, 땅, 불, 물 밑에 있어서 땅 한 독 독 독 립 만 세 하늘 휘 태어난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